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어떤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많이 연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복한다고 해서 정보가 항상 뇌에 잘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더 많이 더 잘 기억하기 위한 뇌과학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기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뇌의 해마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경험 중에서 쓸데없는 기억은 버리고 중요한 정보만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수많은 단기 기억들 중에서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 정보만 장기 기억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시간이 7초에서 20초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지나가다가 뭔가를 보든 그것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면 최소한 7초 이상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빡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를 친구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하려고 했던 말을 생각했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돌이켜보면 아마도 7초에서 20초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뭔가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 겁니다. 다른 생각을 했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봤다든지 등등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을 최소 7초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해마가 가차없이 삭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그것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떠올랐던 단계들을 똑같이 되짚어가면 그때와 똑같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떠올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뇌가 더 많이 기억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최대한 많은 감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뇌는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시각, 후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이고 기억에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최근에 만났던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의 얼굴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등이 같이 떠오릅니다. 뇌가 정보를 기억할 때 이용했던 모든 감각들을 통해 저장된 기억들이 함께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 상수 파일을 소수점 2만 2,514개까지 외우고 일주일에 새로운 언어를 10개씩 배웠던 대니얼 테머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서번트 증후군 환자입니다. 일상생활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정보가 여러 개의 감각을 자극하는 신경학적 상태, 즉 공감각 능력이 있는데 이처럼 공감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숫자나 글자를 생각하면 뇌가 자동으로 특정한 색이나 소리, 맛을 떠올립니다. 되도록 많은 감각을 사용하면 더 잘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주차하고 나서 주차한 위치를 기억하고 싶다면 그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눈으로만 보고 기억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말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게 되면 그 말소리를 들은 청각 신호들이 같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정보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면 최대한 많은 감각을 연관시키는 연상 기억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감정입니다. 뛰어난 기억력을 지닌 비결은 무언가를 배울 때 학습하는 내용을 감각, 기분, 그리고 감정과 연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려면 그 이름을 유명한 사람이나 당신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나 사물 등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기쁨을 주거나 상처를 안겨줬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주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면 그 당시에 감정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이 그 기억을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되어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음악이 기억에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도 감정적인 연결 때문입니다. 음악에는 감정이 담겨있고 게다가 뇌의 운동 부분에 저장되는 리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음악에는 소리가 있어서 뇌의 청각 부분에도 저장됩니다. 다시 말해 음악은 뇌의 많은 부분에 저장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동 기억은 움직임에 대한 기억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이나 운동화 끈을 묶는 법을 한 번 배우고 익히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어 습득한 운동 기억은 뇌가 더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이 여러 개의 단어를 외우려고 할 때 각각의 단어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운동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림을 그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러면 해마가 해당 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주게 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면 시각이라는 감각도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감정을 연결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릴 여건이 안 된다면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정보를 상상으로 시각화하면서 기억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은 강력한 기술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기억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7초에서 20초 주의를 기울이고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시각화하는 등 최대한 많은 감각을 이용하고 감정을 연관시키도록 합니다. 기억할 것이 많아지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